시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미있으세요 오늘 날씨 괜찮네요 아침에 비가 오고 구름도 끼고 날씨가 좀 좋네요 전선한 게 무슨 작업이 되는 거죠? 버림치고 이제 먹을 놓고 기수배관 철근 작업이 끝났고 후퍼리트 타설 작업을 할 예정으로 펌프카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어요 검정색 대관이 통신선 주름관 저거는 통신선 전주에서 통신이 이쪽으로 오면 맨홀까지 1차로 가고 맨홀에서 건물 내보로 2차로 다가야죠 맨홀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1차에서 2차 연결될 때 점검할 수 있게끔 묻혀버리면 나중에 찾지 못하니까 전신주에서 바로 건물로 들어가면 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밖으로 빼서 맨홀을 점검할 수 있게끔 오수배수관 그다음에 우수관 다 이렇게 매립을 하신 거죠? 그렇죠 맨홀 밑으로 정화조에서 시관로로 가야 되니까 1,2,3,4층에서 내려오는 5배수물 싱크대물 이런 거를 다 묻어가지고 배관을 해 놓은 거죠 오늘 몇 대 들어온 겁니까? 오늘 한 1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10대를 다 완료해야 되고요 네 내일 양생 거푸집을 제거하고 월요일부터 2층 이런 슬라우 작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차 왔습니다 그렇죠 저기 오고 있네요 아 차 왔어 차 왔어 차 왔어 저거는 이제 공고리 잘 다지는 거 네 네 아니 공고리 기뻐 생기지 말고 여기에 이게 안 하면 네 저기 레메콘에 자갈이 한 군데로 모여 음 그러니까 저기 이제 세트 바베티나 해서 진동 빈틈없이 잘 들어가라고 아 이 구석구석 바닥에? 여기 이제 벽에도 양쪽에 거푸집을 세우잖아요 네 우에서 이렇게 부면은 내려가다가 수면 밑에 안 들어가 창 밑에 더군다나 창이 생기면 창 밑에 안 들어가잖아 그 밑에 저거 진동을 줘서 강제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오는 게 안 오니까 그쵸 여기서 붙는 거 15분이면 뭐 근데 티차가 오는 게 안 오 아 또 기다려야 하고 하여튼 오늘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 한 번씩 까면 끝난 답게 대줘 야중에는 저녁에 오전에 지면 잘 안 오는데 오후에 지면 예 다른 데 돌았다가 아 아 빠꼬마진 것도 다 보내줘 이 녹색으로 뛰어드는 거 있잖아요 저게 이제 여기가 기초보다 네 다운돼 있잖아요 배수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하고 벽을 만들면 거기 따로 치니까 공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기지 말라고 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기초를 얼마나 치는 거예요? 한 1m 되는 거 아니에요? 900 저 바닷가에 다... 900 900? 1m 되는 거군요 엄청... 다 있어요 그래서 버림을 치는 거에요 버림의 의미는 먹을 놓기 위해서 버림을 쳐야지 맨땅에다 먹을 못 쳐다 옛날에는 실을 띄웠어요 흙에다가 실을 띄우고 만드는 거예요 100 밀어! 100 밀어! 100 밀어! 100 밀어! 운전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어... 반대 반대 100 밀어 100 밀어! els 악기 모私 조회 모두wright 모두 Ch offs 아까 레미콘 한차가 얼마였어요? 레미콘 한차가 아니라 80만원이면 10대면 800원 범프카 하루 쓰는데 7,80만원 철근 자재비만 한 8,900만원 인건비 쓰고 2,500만원 버림 빼고 철근 배관하고 레미콘 10대 범프카 해서 2천만원 정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철근은 감리가 와서 다 확인하죠? 그렇죠 시공을 100% 해놓고 구청에서 지정을 해줘요 그분이 오셔서 디테일 각인을 다 보고 검토하고 OK가 떨어지면 저희는 콘크리트 하스를 하는 겁니다 만약 OK가 안 떨어지면 저희는 다시 수정을 하고 다음날 다시 콘크리트를 칠 수가 있어요 다행히 OK가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다행히 한 게 당연히 떨어져야겠죠? 그렇죠 철근 잘못하면 큰일 나죠? 맞습니다 저희들은 빼먹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철근을 많이 빼먹는다 이런 루머?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미콘까지 다 작업을 했고요 네 기초를 다 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 착공해서 한 2주 걸린 거죠 그렇죠 2주 걸린거죠 자 이제 앞으로 또 공정은 어떻게 남아있죠? 저희는 양생 또 붙는 시간 붙는 시간에 필요하거든요 소현님 양생하면 쉬는 날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희들이 또 토요일 일을 떠나십니다 주위에 또 소음이 있어서 작업을 못하니까 그렇죠 주말에 웬만하면 양생을 마치죠 네 그게 또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양생 끝나고 그 다음 공정은 월요일날 형탈이 와서 거푸집 작업을 외부에 하고 철근 작업 그리고 2층 슬라보 치기 위한 작업을 다시 합니다 이 작업은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7일에서 10일 정도 계속 그렇게 반복이지 않습니까? 2층 치고 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2층 공구리 치고 그다음에 거푸집 올리고 양생 끝나면 다시 또 치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지루하게 이어가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촬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IGTV 저는 권상환 대표였고요 소장 쿤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디자인을 보시다시피 여기 코너가 아루 라운드가 져있기 때문에 거푸집도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부모olsuz Bravo 네 이제 pokemon